전반반 폭촉 사일런트 이 카드 아니 미친 엘리트 킬 받고 있다 미래만 있는 카카한테 죽을것같은데 카카 어떻게 잡지 아니 무력화 10대 넘게 때려야되는데 아 10대만 때리면 돼 10대만 때리자 근데 벌써 이렇게 되면은 공격카드 하나만 지우면 뭐야 아 실수함 살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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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층 무한덱시드 무한의 겁날집은 아 이거 타는거잖아 이거 쓰자 무력화 때릴거야? 저거라도 써야지 진짜 이게 영원한 고통이지 천적 천적 도박꾼 도박꾼 좋다 도박꾼 좋다 프레셰 앗 아 아 주워라 덱에서 덱에서 카드를 한장 제거합니다 폭주 두장이니까 아니지 개쓰레기 카드 두고 갓카드 줄보냈네 아니 왜 잠깐만 왜 보속임 30 34 데미지 포션 다 빨면 알만할거 같은데 아이씨 도플갱어 들고 있어야겠다 아이씨 잡을만한데 이걸 잡네 쎈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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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비 꺼져 제비를 왜 집어 나 이거는 케이슬더스다 아이슬더스 주제 지금 아이슬더스 주제 여기부턴 케이슬더스의 영역이다 내가 집도한다 아이슬더스 깨씨 깨씨 닌두 닌두 나왔으니까 자 이제 가방 나오겠네 슬레이 아이 니가 뭐라라 하 36댐 멍청이 이 덱은 이렇게 굴리는거다 애송이 오이 오이 저 녀석 공격 카드가 한장밖에 없잖아 이번 전투에서 36 데미지는 맞을거라고 아 잘못버림 잘못버림 왜 자꾸 잘못버리지 한국의 슬더수다 잔상 잔상 필요없지 않을까 뭐야 이거 실제로 판도라가 나오는 시드네 근데 여기서 먹는거랑 다르지않나 룬피규 엔전 뿌왕 총매지고 이래서래하면 단투 프리즘 맞긴 맞네 흠 고커버트 기절 고커버트 고스만 고커버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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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봤네 부적 분리타임 반사 반사 트레츠 트레츠 고개 물음표 카드 뭐 못깰수가 없지 않나 아니 못깰수도 있나 슬레이 아예 고장났다 24 24 0이지 당연히 난다톡 이런 똥대기 어떻게 한데도 안맞는거지 똥중 정말 이지한다 흠 에이아이셜 케이슬버스 맛에 정신 못차리는 것 같은데 치워버리죠 처음보는 알싸한 한국맛에 정신을 못차리는군 이게 한국인의 매운맛이다 해식에 잡혀서 그런가 계산이 달라졌네 8뎀으로 확출었네 아닌가 유물은 또 안보나 52 52 하이고 52란다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었구나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었구나 왜 이걸 계산을 못차리지 왜 이걸 계산을 못하지 알고리즘 이상하게 넣은거 아냐 누가 봐도 0인데 아까 서지 편향도 계산 못하긴 했지 헉 껌별인데 엘리트 두마리밖에 못참네 껌별인데 머신러닝이라고 하긴 했으니까 머신러닝으로 확인할텐데 머신러닝이라서 계산을 못하는거야 근데 요런 덱 구성으로 짠 데이터가 없는갑지 도플갱어 도플갱어 짱나는데 지워버릴까 도플갱어 성찰 도플갱어 자극 8 30 이제 줄 30 31 31 제거 못한거 좀 아쉽네 24댐? 뭐지? 왜이렇게 확 줄었지 또? 아 요령의 영상 때문인가보다 그래도고 아 아 으 으 으 으 힘... 힘 얻을 데 없나? 프레츠에 좀 세지게... 잘 들어 기계 이게 김치 맛이야. 이번 기회에 잘 배우라고. 이게 케이스를 더 쓰라고. 이 또 맛 같네. 41됨이래. 멍청이. 캐틀벨이다. 캐틀벨 잘 나왔다. 잠깐만 도플갱업승졸. 잠깐만. 너 개 못하잖아. 냉독. 아 잠깐만. 아니. 근전 뭔데? 아니. 정신 나간 거 아니야? 제정신이니? 룬픽은 전의 시너지를 알아채다니. 보통 인공지능이 아니군. 인간의 감정을 알아버린 인공지능이군. 약간 정밀단 같은 거네. 인공지능이. 왓씨님. 저거 괜전 개삭임. 이러면서. 추라이 하는 거네. 왓님. 괜전 집어야 된 거면서. 반사신경 강화 좀 해줄라 그랬는데. 캐틀벨 나오는 바람에. 캐틀벨이나 봐야겠다. 끝. bert쳐... 어? 어. 확실히 좀 더 얇으면 더 잘 돌텐데 프레체가 아니라 기관총인데 큰 카카오 어디감 작은 카카오 함 살려준다 45대? 44대? 달팽이는 근데 아예 가능성이 0은 아니기는 0은 아니지만 0에 가깝지 창방심장딱드 이걸리드 프레첨 도플갱어 승률이 오르는 이유가 이런건가? 아무도 안짚는데 판도라에 판도라에서 승류를 캐고 있었던게 아닐까 표본이 왜 나와 동중 1박천금 4박천금 4박천금 왜 안 먹어지고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와아 강한 카드를 잔뜩 넣어야 쎄지는데 왜 카드를 계속 지우지? 왜 계속 지우지? 미션 성공! 뽀송이는 뽀송이님 만 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국적인 한국 맛에 적응 못하는 슬레이 아이 네스터리 머신 3465 완넘 영웅 다섯개 네스터리 머신 네스터리 머신